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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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뭐야! 뭐야! 각이 안 맞잖아! 누가 안 맞아! 누가! 칼군무 해야 된다고 우리 누가 안 맞는데 지금 이 동작이 안 맞아 너 왜 팔이 없어? 누가 안 맞냐고 그러니까 누가 봐 누가 맞을래 아니 누가 맞냐고 다 안 맞아 아니 됐고 됐고 일단 우리 1, 2, 7 내에서 최고의 화랑을 찾기 위해서 칭칭! 배틀 한 번 뜨든가 야 그래 좋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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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장 그래 그러면 우리 두 팀으로 나눠서 최고의 화랑단을 한 번 뽑아보자 내가 봤을 때 제일 노장들이랑 제일 제일 영블러드 잠깐! YBO 위로 가자! 이쪽으로 좀 가! 야 사실 이쪽이었지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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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서 이긴 화랑단에게는 머리에 좋은 배에 도라지집을 준대 무엇보다 오늘의 MVP에게는 골드나이프를 준대 골드 스워드 골드 스워드 좋았어 첫 번째 대결 한번 해볼까? 첫 번째 대결은 문이래 문 문 자 그러면 문 대결을 해보겠어 오케이 자 문 대결 보여주세요 사극 1개 사극 1개 와 걔 누구 없느냐로 해서 끌기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냥 끌어도 돼요 아니면 좀 variation 해도 돼요? variation 애드립 거기 누구냐 그러면 그냥 계속 끌기만 하면 되잖아 애드립 좀 넣어도 되고 대신 애드립 넣었는데 재미없으면 탈락 왜 이렇게 엄격해 이거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애드립 넣었는데 애드립 싫어하면 애드립 그냥 합격 좋지 그러면 제빀을 뽑아보자 귀여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 뽑고기 우선 형들부터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난 개인적으로 상품 소고기가 좋은 오케이 누가 기침 소리를 내는지 말인지 형 누구랑 할래? seven 재회찬. 나오. 아 근데... 와 이거 오랜만에 보는 웰컴소 내AMO 아이가 바로 가겠습니다 신하 중 한 명이 기침 소리를 내자 궁예가 호통을 친다 그럼 내가 신하 먼저 할게요. 형 부터? 내가 먼저 아 나부터 해? 아니 형이 necessitate 기침 소리 내냐면 형 진짜 인데?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느냐 말이야 끝난 거 같은데? 10초, 10초.. 계사가 아직 안 끝났어 대사가 안 끝났어 흥이 다 깼잖아 자, 두 번째 갈게요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느냐 말이야 송구하옵니다. 용서하옵소서.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느냔 말이야. 아 야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호흡 유지해! 아 이거 뭐야 이거? 말이야! 아 근데 시작! 아! 그러니까 이거 그럼 태일 형이 했었어야 돼. 그렇네. 그렇네 형이 해야 되네. 그럼 내가 해. 오케이. 이제 리얼 쏘 끝났어요. 가자 가자. 자 할게. 테이크 원 테이크 트리 프리 액션! 누군가?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느냔 말이다. 송구하옵니다. 배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느냔 말이야!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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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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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야! 저거 아니잖아! 저거. 저거. 잊혀줘가. 전하. 저를 잊어주세요. 전하. 잊어달라. 그냥. 저를 잊어주세요! 잊으라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끊었어! 야! 끊었다고? 뭐야! 이거 웃음 참기 챌린지야? 자! 아니 너무 웃기잖아. 아 좀 민망해. 자! 그러면 태일 승! 나 형이 진짜 이길 줄 나. 상상으로 너무 됐어. 나 상상으로 너무 됐어. 야 이거 웃기다. 그 다음에 도울 사람? 너 해! 그래. 축구하면 되겠다. 상대방 누구? 정우 가자 정우 가자! 정우. 정우. 정우야 정우야 소치. 한 번 이겨줘야지 우리 팀. 그럼 나는 마크랑 할게. 아 안 돼요 마크. 왜 안 돼요? 마크야? 마크는 나라는. 아니야 근데 은근히 마크 얘 웃겨. 진짜로. 아 발음 어려운 거야. 대장금 서장금. 어? 나도 대장금. 뭐야?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 났느냐. 그치. 너부터 할래? 오케이. 레츠고. 액션 해줘. 자! 액션! 무슨 맛이 나느냐. 금시옵니다. 어째서 흥시 맛이 난다고 생각하느냐. 네? 왜 흥시 맛이 난다고 생각하느냐 물었다. 저는 그냥 홍시맞이 나서.. 공시를 생각하느냐 내 지적 andare. 소하신데!!!! 저 마크 명험 때리러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아니 아니 끝까지 쪘어, 끝까지 쪘어. 아, 흰 눌렀어. 근데 웃긴 게 중간에 약간 부산 사툴이 나오는 거 같은데? 셔팅을 해버리네. 자, 그래도 마크 형 6.70 나왔습니다. 6.70. 오케이. 아, 다시 하고 싶다. 나는, 나는 올해 하는 걸로 목적을 둘게. 오케이. 이거 되게 대장금 소녀야. 용도야, 잘하면. 아, 소녀야, 대장금 뭐 여자야. 영화, 영화야. 용자야? 어.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하다. 잘 못 해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준비, 가자. 자, 레디! 내가 여자야, 그러면? 둘 다 여자야. 요정이는 Main 3종 ball. 무슨 맛이 나냐? 홍시이요등이다. 어째서 홍시맞이었다고 생각하냐? 예? 왜 홍시맞이 난다고 생각했느냐고 했다. 저는 그냥 홍시맞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온데에에에에에에에엣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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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rr 게임 때는 저거 안 해한 bill – 내가 하니 쪽 zeitображ이야 masterly. 자, 이거 그냥 뭐 умTr6 procrast 삶아 varied horas Rio 안 해버리러 하니 시원 pouvait 말이려고 했잖아 그런데 생각보다 나도 웃기더라고요 그래도 우영이 형은 쟈니룩으로 마크 형이 이겼습니다. 내가 이겼어? 와, 겁나. 아, 자존심 잦아. 아, 이거 말도 안 돼. 야, 정관아. 아니, 갈미팬. 정관아. 아, 잔형 쎈, 잔형 쎈, 잔형 쎈잖아. 아, 제발. 대사 기깔라고 나와서 죽게, 형님. 정관이 형이 신중한 형은 지금 자존심 내줘. 갈수록 지참. 해풍 날 진짜 오랜만이다, 그때. 어, 해풍 날이야? 그리움에 잠겨. 아니, 이거, 그리고. 시간을 갈수록. 이런 거에 마음이 없어. 자, 갈게요. 누구부터 할 거야? 자, 한 번부터 할게요. 고, 카몬. 아, 지워. 어, 오케이. 자, 레디. 액션. 천하, 철을 잊어주세요. 아, 한 거야? 어. 아, 다시, 다시, 다시. 잔형 어머니와.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몰입하실게요. 네, 네, NG, NG. 잠깐 NG 두 번이면 그거 탈락이에요. 알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자, 긴장 안 할게요. 난 너를 잊어주세요. 잊으려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여다. 진짜 잠깐만, 아니 진짜 잠깐만. 진짜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눈노라 까먹었어. 야, 미쳤나 봐, 저게. 대사를 입으라고, 대사를. 아니 네가 대사 두 개 안 했잖아. 여기에 한 눈초 추가하면 될 것 같아. 아 미쳤나봐 진짜. 야 너가 대사를, 대사 하나 까먹었어 맞지? 아 대사 하나 까먹었네. 야 진짜 미쳤나봐. 야 나 진짜 미쳤다. 좋은데. 아 내가 하라고? 진짜 할게 진짜 할게. 야 대사 대사 알았지? 오케이. 자 레디! 차원아. 액션. 저를 잊어주세요. 네 잊어달라 하였느냐? 네. 저를 잊어주세요. 잊어라 그랬어. 난 너를 잊지 못하겠다. 계속해주세요. 계속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우 12초. 와 진짜 웃음도 잡고. 시간도 잡았어. 12초. 프레비어 랩서디 보는 거 아니잖아. 아니. 아니. 우리 앞에 4명이었어. 지금 좀 이해해. 나? 내가 뭐 하면 되지? 자, 레디? 네, 가겠습니다. 테이크 1, C1, 액션!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냐? 아니야, 너도 아니야. 너 세 번째야. 엔지, 엔지, 엔지. 아닌가, 두 번째, 정우 세 번째, 그다음에 잔인.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느냐 말이야? 송구하옵니다, 폐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느냐 말이야? 체인, 체인, 체인 준비해, 체인, 체인. 체인! 와, 11초, 11초! 와, 근데 길게 했다. 아 왜fern wild? 와, 그래도 정우가 이겼어. 너무 웃긴다. 마지막 대회 ALEX, NE 이미 나왔지 않았어. 끝났어? 그러면 재미로 하겠다. 담모가 뭐지? 담모가 뭐지? 나를 잇힛을 officersistae 물 있어요? 물 있어요? 됐다! 네가 UnfхM 아, 진짜 너무 웃기다. 그러면은 한 명이 아파해야 되는 건가? 레디! 액션! 아프냐? 너무 괴롭습니다 아프냐는 말이다 아픕니다 나도 아프다 오빠 사랑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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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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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최고 괴롭입니다 여러분 테이크 2 31 액션! 아프냐? 너무 괴롭습니다 아프냐는 말이다 아픕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뭔가 학세가 있어 아프다 한 입 집중하자 이거 죽겠다 아프냐 자들어해도 돼 아 이겼다 아 아 오 밝은 팀? 밝은 팀. 그럼 그 팀, 그 해찬 팀. 우리 해찬 팀. 해찬 팀은? 해찬 팀 동일해? 해찬 팀. 간다, 적는다? 네. 좋아 좋아. 너무 좋아하네. 우리 뭐야? 도영이 형. 네, 두 번째 대결은 몸짓 훈민정우입니다. 빠밤. 빠밤.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로 갈게요. 도전하는 팀은 바로 해찬 팀 이렇게 외치면 돼요. 해찬 팀!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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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찬 팀! 해찬 팀! 해찬 팀! 야, 밝은, 밝은. 이미 저기로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내가 먼저 할게. 그러면 내가 먼저 할게. 지금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19. 19. 뭐야? 맞지? 맞지 맞지, 19. 옆에 19가 보이는데? 어, 19가 보여. 아, 빨리 이거 바로 봐라 가야 돼. 바로 봐. 사과. 그렇지! 수고, 수고. 어? 어? 수고! 수고 캠처치야. 수고하셨습니다. 완전 맞아, 수고 맞아. 다음, 다음, 다음. 식기. 그거는 아무 거라도 되는데. 그거 빨린데? 식기, 식기. 이건 식기지. 태버볼. 식기 세척기 몰라? 식기 세척기. 이 식기가 아닌 거야. 자, 우리 팀 1점. 네. 아, 이거. 이거 빨리 외치는 게 장땡이네? 그렇지. 응. 자꾸 들어. 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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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찬. 수고 야? 안 보였. 근데 안 보였어. 아니, 돌릴 때 저쪽 방향으로 돌려주지 마세요. 아, 어떡해. 그럼 저쪽으로 돌려주세요. 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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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찬. 야, 안 내는데 안 내 뭐야? 왜 안 내해. 자, 갈게요. 수저. 자, 우리가? 어. 너부터. 빨리 해야 돼. 너я 학하잖아. 쉬는 거 먼저 해. 사자 사자 저 할게요 사죄 수저 젓가락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했죠 저기요 갈게요 쉬쥬 나이스 고개마취 모험하지마 고개마취 이거 약간 신세계였다 진희부터 다 이기면 돼 지금 외쳐 외쳐 열심히 회찬 회찬 일어나 5,6,7 준비해서 준비해서 수영 오케이 좋아 새우 인정 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새우 아니잖아 일단 오케이 일단 오케이 태우 태우 잡았을텐데 태우 몰라 성인 어? 성인이 괜찮지 성인 괜찮지 씨앗 네? 아니 씨앗 보고 있잖아 근데 씨앗 아 이거 하고 있어? 아니 이거 이건 누나 이거 애매하긴 한데 야 야 이게 유타 스타일이야 유타 스타일이야 엑스네요 엑스네요 심판 엑스네요 오케이 야 이거 야 야 뭐 줬지? 너네 여기 그럼 같이 주든가 그럼 같이 주든가 하면 안 돼 중복 상관없대 중복 상관없어 아 이렇게 했으면 먼저 해 먼저 해 쉬어 아직 나 그럼 그대로 할게 수영 스크락 야 야 미어 뭐야 그래 그래 수영 아 진짜 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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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냥 쭈그린 거잖아 소인 소인은 진짜 잡아야 돼 아 잡아 어 이거 아니야? 소인은 뭔지 모르겠어 형 솔직히 괜찮았지? 수영 나는 괜찮았어 태우 성인 씨앗 귀여워 씨앗 아 씨앗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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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점 뭐 핸드캡 좀 해 빨리 빨리 외쳐야 돼 재현 아 해찬 재현 재현이랑 외쳐 아 형부터 돼? 형부터 아 저쪽으로 아 저쪽으로 있어요 형 인정 의자 의자 오케이 오짐 오 오짐이 다 됐잖아 국화사전에 오짐이란 단어 있나요? 슈즈 있나요? 오짐? 오지다 잠시만요 국화사전 한번 오지다 이거다 이거밖에 기억 안 나 아 제발 아 앉아 Оп 앉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동작이 있었어 나 금가에 Just 그냥 뭐 그런 거 필요없네 그냥 말 말면 됩니까 피곤이라 오짐 피곤 Our song 빨리 MOM 내가 먼저 했는데 오케이 먼저 가사가elly 시작 이해 어 왜 말 되냐 네 안 해 여행 조리 어 그리고 이예 öğren 이해롭지 않았는데 동작이 내가 아니고요? 아니 열심히 좀 까내려봐 이 사람들아 해창했을 텐데 싸우고 싶지 않아 너무 느려 왜 안 들어 나도 안 봤어 기열 와 잘한다 호이 호이 호이가 뭐야? 하이 하이 괜찮은데? 휴일 아 너무 잘해 혼낭건대 인정? 인정 이겼다 아 너무 깔끔하게 끝났고요 발견팀 발견팀 사랑 수레 이거 신뢰 이게 사실 마지막 서로 서로 서로? 이거 겹쳐 서로 도와주자 응 인정 인정 발견팀 인정 인정 미리나 왕인데? 이응 오이 옆에? 어 오이 오이 아 이거 탈락인가요? 오이 먹어야지 먹어야지 응 먹어야지 오이 오케이 인정 오이 오이 오잉 오잉 아잉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오잉 얌 얌 얌 얌 야 그만 더 너가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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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너희들이 얌 얌 얌 얌 얌 오케이 근데 진짜 이응이 또 뭐가 있냐 우유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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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가 없네 이겼어 아니 아니 우리 이미 졌는데 계속 열심히 한거잖아 지금 알고 있었어 근데 너희들이 젖말을 풀려고 했어 좋은 승부였어 좋은 승부였어 좋은 승부였어 네 이번에는 무 대결을 할 거에요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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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지 아니 아비처럼 나라가 벌처럼처럼 나라가 진짜 될 거 같아 아니야